일단 저도 이제 원작을 열심히 찾아봤었고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토대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긴 하지만 또 저라는 배우로 인해서 또 정지우라는 인물을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부분들을 좀 원작과 비슷하게 가져오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지우를 좀 새롭게 표현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준영 씨는 정말 정지우 그 자체 같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처음 첫인상을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생각하는 정지우의 이미지랑은 좀 달랐는데 그걸 되게 연기로 너무 커버를 잘해서 나중에는 그냥 그 모습 자체도 되게 지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작업하면서 좋았습니다. 아, 케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준영 씨. 자, 준영 씨는요. 부담은 좀 없었나요? 어땠어요? 아, 부담 사실 조금 됐습니다. 그 원작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질문도 많이 드리고 혼자 계속 생각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만나서 리딩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확신이 생겨서 그때부터 조금 부담감은 점점 사라져갔고 서현 배우님의 싱크로율은 저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제 지우의 이미지랑은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그냥 100%입니다. 지금은 그냥 네. 두 분 다 100%, 합의 200%를 자랑하는 이 호흡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두 배우분께 현실에서 만난 연인에게 극중 지우처럼 내놓기, 말하기 어려운 취향이 있다면 두 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신가요? 그 비밀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알게 됐다면, 네. 아마 촬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 그렇죠. 사실 범죄가 아닌 이상 저는 그 어떤 비밀이 되었든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대가 이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하거나 너무 이렇게 좀 힘들어 한다면 굳이 그거를 제가 막 이야기를 꺼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가진 다름도 별게 아니다. 나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우의 모습을. 우리 준영 씨는요? 저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되게 혼자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마 이 작품의 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럴센스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럴센스 이렇게 보면 더 재미있다 하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포함해서 끝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네. 저희 영화 모럴센스는요. 다름을 통해서 특별함으로 완성되는 그런 취향 존중 로맨스인데요. 아무래도 좀 서로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지인이나 연인 친구분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2월 11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씨. 네. 2월 11일에 여러분들께 재미와 또 나름의 감동과 이런저런 이쁜 것들을 여러분들께 선물할 예정입니다. 꼭 재미있게 봐주시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서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저희 영화는 이 두 배우의 첫 번째 영화 주연작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매력적인 다양한 모습을 많은 작품에서 보여준 바 있지만 또 우리 영화에서는 정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들을 끄집어냈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할 테니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배우들의 연기를 즐겨주시면 더 재미있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 11일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